당신은 몇 살이에요? 저는 38살이에요. 그녀는 몇 살이에요? 그녀는 21살이에요. 당신의 성이 뭐예요? 제 성은 브라운이에요. 당신의 성이 뭐예요? 제 성은 김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고 있어요. I live in Seoul, Korea. 언제 태어나셨나요? When were you born? 1997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1997.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Where were you born?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Chicago, USA. 시카고는 한국에서 피자로 유명해요. In Korea, Chicago is known for its pizza. 피터는 어디에서 왔어요? Where is Peter from? 그는 중국에서 왔지만 지금은 서울에 살아요. He is from China but lives in Seoul now. 제 여동생도 서울에 살아요. I see. My younger sister lives in Seoul too. murm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